안녕하세요 열심게임의 이박사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롱맨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고 계신 헤븐 바이 프레디님의 프레디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컨텐츠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닌텐도 3DS 사망선고 3DS 게임들이 먹통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시청하고 오늘 한번 다뤄볼 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출시되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닌텐도 3DS의 일부 카트리지들이 벌써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프레디님 스스로가 콜렉터시기 때문에 걱정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영상이었는데요 프레디님 채널에 방문하셔서 영상을 한번 직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다뤄볼 텐데요 관련된 외신을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과연 이 3DS 카트리지가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코믹북 닷컴에 실린 기사인데요 포켓몬 팬들이 닌텐도 3DS 게임이 하나 둘씩 죽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유럽의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글이 올라오면서 이 기사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독일에 있는 한 게임 유저 그룹이 닌텐도 3DS로 출시되었던 포켓몬 오메가 루비와 알파 사파이어의 유럽 버전을 12개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50% 정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유저들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유저들은 카트리지를 뺐다 꼈다 하다 보면 된다 뭐 혹은 3DS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혹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일단은 유럽 쪽에서 발매된 파일 버전에만 해당되는 것 같고요 북미 쪽에서는 이런 사례가 특별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프레디님의 영상에서도 이 원인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이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수많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과거에는 닌텐도가 수명이 30년에서 50년 정도 하던 마스크롬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 이 닌텐도 3DS로 넘어오면서 수명이 5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플래시롬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 나왔던 포켓몬 오메가 루비와 알파 사파이어가 어쩌면 플래시롬의 수명 주기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납댐 관련된 이슈입니다 어떤 특정한 게임들의 경우에 팩의 접점 부분에 납댐 같은 것들이 조금 잘못돼서 일부 게임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원인이 지목되고 있고요 이 3DS 관련된 이슈가 다른 해외 외신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대부분 포켓몬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 북미판 아니고 정발판 아니고 일본판도 아니고요 유럽판에서만 발생한 문제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일부 다른 게임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카트리지의 수명들이 대부분 비슷할 테니까 수많은 3DS 카트리지들이 하나들씩 수명을 다 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장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특정한 게임들 위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일부 게임들을 제작할 때 발생했던 납댐 관련 문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것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뭐 닌텐도 3DS 게임이 집에 뭐 한 5개 있다 10개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닌텐도 3DS 게임들을 당장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밀봉으로 소장하고자 했던 게임들을 뜯어가지고 확인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분들은 콜렉터 분들 닌텐도 3DS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든 피지컬 매체, 모든 물리적 매체는 전부 다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DVD도 마찬가지고요 CD도 마찬가지고 페미콘 팩이라든지 디스켓, 테이프, CD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수명을 다하면 읽고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구적인 건 없어요 100개, 200개, 300개를 콜렉터 하면서 게임 콜렉터로서 이것이 진짜 본인의 자산이 된 분들은 이런 문제를 슬슬 고민을 해야 되긴 하겠죠 다만 그분들도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기보다 장기적으로 진짜 게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저는 솔직히 이 게임도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존을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실제로 보존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도 어떤 인류의 한 문화유산으로서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지 콜렉터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카트리지의 수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보존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또 소니에서 DL 스토어를 닫는다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마음이 뭔가 착잡했었는데 이번에 또 3DS 카트리지가 하나 둘씩 뭐가 죽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아마 게이머들이 좀 더 기분이 착잡하고 이게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 나온 게 1958년도에 퐁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라는 것의 역사도 50년, 60년, 70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존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별히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우리의 감성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게임의 이박사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et's get t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